사사기는 저자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책의 어느 곳에서도 저자에 대한 암시는 나타나지 않는데요. 후대의 탈무드에 나타난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사무엘이 사사기의 저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 저자는 아직까지 미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연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사무엘이 등장할 때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전 1380년에서 1045년까지 대략 350년의 기간을 다루고 있는데요. 학자들은 대부분 사사기가 사무엘 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배교와 심판, 회개와 구원이라는 사이클이었습니다. 사사기에는 새로운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이러한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과 영적인 삶이 이처럼 죄악과 배교로 빠져들고 있었기에 이스라엘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경건한 왕이 필요함을 드러내고 있는 책입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구원자 사사를 어김없이 보내셔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주제 성구를 꼽으라고 한다면 21장 25절의 말씀인데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를 이해하는 열쇠인데요. 여호수와 시대는 순종으로 인한 승리를 보여준다면 이와 대조적으로 사사시대는 불순종으로 인한 실패와 암흑의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와가 생존해 있을 때까지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에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사기의 주제는 악순환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한 삶의 그 비참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사기는 전체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3장 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암울한 시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한 정복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타락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이는 신앙교육의 실패 때문이었고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3장 7절에서 16장까지는 반복되는 악순환의 패턴이 등장합니다. 온리엘에서 삼손까지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 회개와 구원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이후에 철저한 제거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7장에서 21장에는 총체적인 부패와 타락에 빠진 사사시대의 사회상이 등장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가 얼마나 무너져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개인의 우상숭배를 넘어 지파의 우상숭배를 고발하고 개인의 도덕적 폐륜을 넘어 지파의 폐륜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결국 동족상잔의 비극인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을 저버린 인간의 실패의 모습을 담은 기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안전한 인간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사사를 보내시고 그 연약한 사사를 들어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셨는데요. 사사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며 우리의 사사가 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